오늘 2라운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오늘 굉장히 완만하게 플레이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1라운드 어때요?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기는 했지만 중간중간에 또 샷이 쉴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운이 좋게도 잘 넘어갔던 것 같고요 오늘 아무래도 퍼팅이 좀 많이 좋았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버디를 많이 잡아 내셨는데 이제 2라운드를 돌아볼 때 이제 좀 가장 좀 하이라이트가 나한테 기억에 남는 그런 샷이 있다면? 음... 몇 번 홀인지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롱퍼팅을 제가 한 두 개를 넣었어요 그 부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 한 홀 제가 또 드라이버를 미스를 했는데 럭키하게 페어웨이 쪽으로 나오는 바람에 거기서도 잘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... 네... 근데 제가 두 개의 길을 지켜봤는데 두 개의 길을 지켜봤는데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또 다른 공간에 그의 주행을 좀 더 흘렀 그런데 그 페어웨이 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페어웨이 쪽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PGA 우승을 하고 처음으로 한국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소감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팬들이 많은데 갤러리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를 하는 소감. 일단은 한국에 와서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 또 이렇게 LPGA 시합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자랑스럽게 느껴져서 여기 외국인 선수들한테도 되게 자랑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오랜만에 또 한국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한국 팬분들이 많이 와서 응원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서 플레이하기 영상은 제일 좋은데 이제 한국에서 플레이할 거면, 매우 지름이 이쪽으로 가고 싶을때는 한국에서 4M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 팬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. I'm getting a lot of positive vibes.